0358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이지홀딩스입니다. 이지홀딩스, 은, 는 동사는 2020년 5월 1일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 분할하였으며 분할전인 2020년 5월 1일 분할기준일 가지 배합사료 및 사료 첨가제 사업을 영위함 동사는 현재에도 양돈, 산란, 육개, 오리, 추구산업의 지대한 공헌을 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개혁정신으로 사료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음 사료산업은 과학적인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원료를 저장, 분쇄, 혼합, 계량, 가공하는 공정을 거쳐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88년 3월에 설립되어 축산물 수직계열화를 이룬 지주회사로서 배합사료 및 첨가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의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으나 사료사업부는 주로 고부가 사료 생산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마진을 확보함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 주 많이 커 농업회사법인 주 팜스월드 주 팜스토리 주 정다운 주 이지바이오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국제 곡물가격 강세에 따른 판가 상승으로 배합사료 부문의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육가공 및 가금사업 부문의 양호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잡손실 및 법인세 비용 감소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돼지 사육두수 감소로 배합사료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식산업 성장 둔화에 따른 육가공 제품 등의 수요 부진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9월 19일 기준 장마감 이지홀딩스의 시가총액은 1873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이지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76위입니다. 이지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6514만 5845주입니다. 이지홀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이지홀딩스의 퍼은 21.4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7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0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7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691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3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과 bps는 각각 0.32배 8,85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6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70번지억원, 1,004억원, 99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45번지억원, 92억원, 269억원입니다. 이지홀딩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60번지 96%이고 유보율은 1,755.11%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9.21이며 전일 대비해서 15.51-0.6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3.89이며 전일 대비해서 7.40-0.8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지홀딩스의 2023년 9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87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875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88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이지홀딩스는 거래량 6만 2,855주가 거래량입니다.